여친이 춥다고 할 때 대학별 남자친구의 반응심 1. 서울 대학교 나도 추워 2. 카이스트 딴 생각하니깐 그렇지 공부나 계속해 3. 연세대학교 그럼 우리 뽀뽀나 한번 할까 4. 고려대학교 한잔하러 가자 5. 경희대학교 속이 냉해서 그러니 보약 좀 먹어라 6. 성균관대학교 옛날 선비들은 추워도 어쩌고저쩌고 7. 서강대학교 그럼 우리 따뜻한 도서관에 가서 공부나 하자 8. 동국대학교 넌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래 9. 가톨릭대학교 춥고 힘든 그대에게 하느님의 운중 16군사관학교 자, 뛰자